웨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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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얼마 전에 어제인가 그저께 고기 물렸다고 했을 거예요 뮤비 날인데 살았는데 이틀에는 고기 물렸어요 그래서 당황했어요 만들어서 만들고 있는 공룡뿌레이드라고요. 여기 다음 날입니다. 자아~~ 오른쪽 다리를! 제가 오토바이 위에 올라가서 멋있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스턴트만분들이 이렇게 멋있게 윌리를 하면서 지나가서 저희가 다 심장 쫄리면서 보내드렸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파트는 여기 미디엄 파트인 줄 딱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 부분을 또 가지고 기가 막히게 살리지 않나. 지치지 않는 비결! 머릿속으로 지치지 않는다 생각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텐션을 끌어올리면 아직 젊어서 그런가 봐요. 사진 찍어줄 사람. 내가 찍어줄 사람. 내가 찍어줄 사람. 다운받고 잘 먹으면 좋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다운받고 꾸준하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복근 나와요. 복근! 오케이요. 카메라! 둘! 레디! 오케이. 액션! 살짝 피곤하시는데 살짝 피곤하나봐요. 지금 여기 입적인 몸에 무내염 났거든요? 좀 크게 났 것 같아. 피곤해 주먹어봐 봐요. 벼놈다 벼놈다 벼놈다. 크래비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Get Closer!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아직 안 끝, 내일모레. 크래비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Get Closer! 크래비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내 컷? 너무 멋있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땀으로 가득 차서 움직일 때마다 막 슬리버시 촬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비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담아 про hokice 8회 호주하나 보았다, 형 뭐 했어요? 나 꼭 가도 돼요? 나봉? 나 꼭 가도 돼요? 나봉 안 했네. 나봉 안 했어? 하트 했네. 전혀. 와 그맇 못 주시고. 전국에 있는 거 같은데.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셋.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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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백을 처음 해보다 보니까 내가 쌍머리 많이 했는데 이렇게까지 올백을 처음 해봐야 돼. 그러다 보니 어떤 각도로 해될지 모르겠네요. 이제 메이크업 쌤들이 이제 누군가에게 뭐가 어울릴지 시안을 하면서 했었는데 저에게 스크래치가 어울릴 것 같아서 찰떡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한지도 모르더라고요.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잘하면서 스크래치 잘한 것 같고요. 아마 음방 때는 이게 두 줄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너무 자연스럽다고 메이크업 쌤이 이렇게 이까랑 전해보고 싶어요. 지도력 만들써 Hillary dış Jos 앞머리 나와서 뚱 밝아 인정 gods 형 야 이거 왜 그래? 내가 지금 데리고 있어. 아무리 내가 먼저 보는 거 지원이 안 나왔어. 왜냐? 도출이 너무 낫잖아요. 그게 뭐예요? 도출이 뭐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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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레이스. 원 원. 그만 나눴어요. 셀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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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송 이게 여기로 박봐야겠다. 너무 멋있게. 하나! 둘. 여기는 금빡아야 하는데. 여기가 선택, 오 sells. 원. 원. 왼쪽으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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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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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9회. 너무 마음이 들리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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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잘 뽑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봤을 때 봤을 때 아 네 아 진짜 멋있다 아 멋있다 멋있다 아이들 노래 처음 들어봐야 해 아 이거 진짜 멋있다 가만히 있어도 썸나오는데 지금 춤을 추면 얘는 잘하네 잘해요 아 감사합니다 나 왜 이렇게 휴발인가냐 어우 큰일 났다 나도 사진 찍어서 아 감사합니다 나도 그린나지 아 진짜 나이스 화이팅 아 맞아요 스타쉽 1대 수임남 기현이 형님께서 만나가셨기 때문에 제가 또 마침 3대 수임남이거든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자 우리 연출을 제가 또 마침 3대 수임남이 아 카메라를 더 보고 싶은데 다 어울린 아 맞죠? 아 카메라 보면 안 돼 또 아쉬운 것 같은데 약간 선풍기를 얼굴을 다 아 조금만 더 뽀뽀를 할까? 아 안녕 그린나지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줄 봐봐 미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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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멋있어 멋있어 야 야 화보 찍는 것 같아 됐어 됐다 미니가 제일 멋있게 나와 여기 모든 사람이 다 여기 찍었을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이런 평범한 배경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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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평범한 배경 원치 않아 여기 입에 너무 폐가 같잖아 어느 장 내가 어느 장 맞추는 건가요? 또한테 내가 스킨 입장에서 감이 나왔어 아니 여태까지 내장 찍은 게 말이 들어? 오 아니 잠깐만 잠깐만 1번 동안 포기를 했는데 내장 찍은 게 말이에요? 이게 그게 안 작죠 아니 아니 이거 찍으면서 해야죠 내장이고요 아 멋있어요 어떻게 건지 라는 거야 그런 거야 또는 아무리 분들이 포털이 이렇게 취해도 찍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빨리 가서 찍어 이렇게 찍어야지 그새 선택할 수 없는 게 나오는 거야 저희가 이야기하는걸 에벤 테슨닛 나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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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웡이 세웡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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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세영이니까? 예이! 세영 언니! 예이! 예이! 뭐가 해! 뭐가 아니야! 뭐가 아니야! 뭐가 아니야!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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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셨다! 두 분이! edsixx2 이거 진짜 예뻐요! 완전 진짜 한 vadaker 무슨 명 아닌가 카페가 техpar 문명! 문명! 문지인 사진 찍어줄까? 멋있어! 멋있어! 저거 뭐야 동상이야! 장 Leavena's 한... 장 fonauk?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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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아이야. 나도 찍어줄까? 생일 축하합니다~! 실용해도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진짜 보는 거예요? 그럴까요?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뭐야 이거? LA가 보네. 집에서 읽는 거 많이 봤어. 어제 나 어떻게 그랬지? 부끄럽고. 부끄럽고. 하나 둘 셋. 지금 로봇티는 새벽 2시 반 크래비티를 보고 계십니다. 새벽 텐션이 따로 나오거든요. 감젼돼? 왜 이렇게 딱딱해? 쳐봐봐. 한 번만 더. 왜 이렇게 때려보라고. 왜 이렇게 때려보라고. 네 컬 오케이. 네 군무 끝입니다. 제가 그래비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Get Cluster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오늘로써 군무 촬영은 끝났고 개인 촬영도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저희는 끝났어요. 저희는 테린입니다. 아 갓스페달 드디어 뮤비까지 열심히 찍고. 너무 뿌듯하네요. 맞아요. 이번에 갓스페달은 전에 뮤비들도 다 멋있었는데 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되게 뭔가 멋있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고 되게 멋있게 나올 것 같아서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여름에 찍느라고 고생 다 많아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저희 되게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예뻐해 주세요. 어 저 있어요. 뭐요? 저 뒤에 호스 꽂고 꿈틀거리는 거 진짜 열심히 찍었어요. 나도 했는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제가 베란다 보는 씬이 있었는데 그게 CG랑 더해주면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CG가 이번에는 뭔가 기대되는 것 같아요. 여기 네오 서울에서도 CG가 있었어요. 맞아요. 마이 턴 이쁘게 찍어주신 감독님이어서 저희가 신뢰하고 있어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안녕. 19일에 봐요. 일단 뮤비가 전에 끝났습니다. 와 저는 끝났는데 아직 뒤에 원진이 형과 앨런이 형이 남았는데 사실 이번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도 다 열심히 했고 그리고 또 다 같이 마음가짐을 조금 하나로 만들어서 가자는 마인드였기 때문에 만족하지 말자 라는 거죠. 부끄럽네요. 네. 이제 마지막 앨런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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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아 네 좋아요. 저 좋아. 웅. 무숙하는 거 약간 좀 보이고 이거 진짜 옛날 거다. 이거 본 적 있어요? 진짜 어렵지. 그거 본 적 있어, 이거. 이거요? 열지 마, 열지 마. 붐. 붐. 단련기에요. 아, 네. 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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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붐. 마지막 남은 우리의 마지막 뭐지? 셀카나 찍자 우리. 셀카나 찍자. 붐. 웨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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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러분, 아마도 이거는 뮤비 끝나고 뮤비가 공개된 이후에 나가셨지만 미래의 러블비큐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네. 가스 프레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맞아요. 많이 기대해주시고 항상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뮤비 촬영 끝. 끝.